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을철에 고야나무 묘목을 옮겨 심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고야나무를 캐서 옮겨 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임시로 옮겨 심은 고야나무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묘목들은 봄철에 판매를 할 목적으로 가식을 한 겁니다. 이 고야나무들은 어린 묘목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택배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고 또 방문을 하셔서 선별해서 구매를 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좀 큰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는데요. 키워서 고야를 따서 드실 분들은 어린 묘목을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역시 임시로 가식을 해 놓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야나무는 어린 묘목을 심었을 때는 길러서 고야를 따서 드실 수도 있지만 좀 큰 것은 올해 꽃이 핀 고야나무인 경우 내년에 고야를 따서 맛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홍천 지역의 토종 과일 고야나무는 여러분들께서 묘목으로 구매를 하실 때 큰 것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선별을 하신 후 구매 인수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부분 실릴 정도의 고야나무들이 있는데요. 올해 고야 꽃이 피고 고야가 달렸던 것은 옮겨 심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봄에 꽃이 핀 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열매가 달려서 7월 9일, 10일 정도면 고야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천 고야나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야나무 묘목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면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홍천입니다.